41. 대두의 성분 중 거품을 내며 용혈 작용을 하는 것은? 1. 사포닌 2. 레닌 3. 아비딘 4. 청산배당체 정답은? 1. 사포닌 42. 생선을 조리할 때 생선의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식초 2. 우유 3. 설탕 4. 된장 정답은? 3. 설탕 43. 펩신에 의해 소화되지 않는 것은? 1. 전분 2. 알부민 3. 글로블린 4. 미오신 정답은? 1. 전분 44. 냉동식품을 공기나 액체 중에서 해동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해동매체의 온도는 10에서 15도가 가장 적당하다 2. 해동매체의 양을 많게 하고 충분히 유통시킨다 3. 공기 중인 경우에는 습도를 높게 한다 4. 분할할 수 있는 소단위로 만들어 해동매체에 접하는 면적을 넓게 한다 정답은? 1. 해동매체의 온도는 10에서 15도가 가장 적당하다 45. 다음은 원가계산의 절차들이다 이들 중 오른 것은? 1. 요소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2. 요소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3. 부문별 원가계산 요소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4. 제품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요소별 원가계산 정답은? 1. 요소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46. 식품을 물이나 조미에게 담가두는 과정을 담그기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아닌 것은? 1. 건조식품의 수분 흡수 2. 식품의 불필요한 성분 용출 3. 식품의 변색 방지 4. 식품의 영양소 손실 방지 정답은? 4. 식품의 영양소 손실 방지 47. 다음에 조리 과정 중 비타민C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사과를 블렌더로 갈 때 소금을 소량 첨가한다 2. 깍두기의 당근도 같이 첨가한다 3. 감자는 삶는 방법보다 찌거나 볶는 방법을 선택한다 4. 무생채의 식초를 첨가한다 정답은? 2. 깍두기의 당근도 같이 첨가한다 48. 전자렌지 오븐에서의 조리 원리는 1. 복사에 의하여 2. 전도에 의하여 3. 대류에 의하여 4. 초단파에 의하여 정답은? 4. 초단파에 의하여 49. 원가 구성 요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식재료비의 비율은 전체 매출액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일 총 매출액이 120만원, 식재료비가 78만원인 경우의 식재료비 비율은 1. 55% 2. 60% 3. 65% 4. 70% 정답은? 3. 65% 50. 경영 형태별로 단체 급식을 분류할 때 직영 방식의 장점은? 1. 인건비의 증가를 가져온다 2.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다 3. 영양관리와 위생관리가 철저하다 4. 이윤을 남기기 위해 영양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 3. 영양관리와 위생관리가 철저하다 51.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1. 고기압일 때 2. 저기압일 때 3. 바람이 불지 않을 때 4. 기온역전일 때 정답은? 4. 기온역전일 때 52. 건강의 3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1. 환경 2. 개인의 생활습관 3. 유전 4. 피부색 정답은? 4. 피부색 53. 피부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1. 요충 2. 십이지장충 3. 회충 4. 폐흡충 정답은? 2. 십이지장충 54. 다음 작용들은 미생물에 작용하는 강도의 순으로 표시한 것이다 맞는 것은? 1. 멸균 소독 방부 2. 소독 방부 멸균 3. 방부 멸균 소독 4. 소독 멸균 방부 정답은? 1. 멸균 소독 방부 55. 중금 속 오염과 관계된 공의 질병은? 1. 잠암병 2. 결핵 3. 이타이 이타이 병 4. 세균성 식중독 정답은? 3. 이타이 이타이 병 56. 자외선의 작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구루병의 예방, 치료 작용 2. 혈압 강화 작용 3. 피부암 유발 4. 안구진탕증 유발 정답은? 4. 안구진탕증 유발 57. 전염병 예방 방법 중 전염원에 대한 대책에 속하는 것은? 1. 음료수의 소독 2. 식품 취급자의 손청결 3. 위생해충의 구제 4. 환자 보균자의 색출 정답은? 4. 환자 보균자의 색출 58. 중간 숙주와 관계없이 감염이 가능한 기생충은? 1. 아니사키스충 2. 회충 3. 폐흡충 4. 간흡충 정답은? 2. 회충 59. 채소 및 과일의 가장 적당한 소독 방법은? 1. 일광소독 2. 열탕소독 3. 알콜소독 4. 클로르칼키 소독 정답은? 4. 클로르칼키 소독 60. 다은중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1. 유행성 간염 2. 폴리오 3. 말라리아 4. 장티푸스 정답은? 4. 장티푸스 6. 장티푸스 6. 장티푸스